알아요. 근데 이름이 이름이 지랄이야. 이름이? 이름이 미친년이야 미친년. 예쁜 미친년이야. 자 여러분 미친년 본바와 함께 나눠가자. 불러보자.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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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다. 박수님과 축하. 작년이랑 같은 전설. 죽기도 않고. 바퀴의 빛비와 이걸로 지게 되죠. 조선도 발선을 찾으려고. 발동을 안올상. 바다시로 도나물대에 밟으니 각선이로 돌아왔니 지키고 지키고 자른다 군바다 학원도 자른다 이선생이 누구신가 따로따로 자른다 신전선전을 읽은가 시큰끼도 자른다 복 분 번 kasih 그러다 간주는 꼬리오 보호사rzy는 모래 미는 꼬리는 에고리오고 에는 꼬리는 염고롤리 한 발까지는 비가 화한까지는 떡하 arbitrary 세 마리까지는 봉목이 뒤 이마트까지 다운다게 기름이 동기들도 먹은 누가 암베클백클백해 줄게 자리한다 막걸리 통일에도 먹었는가 결실은 기름질하는 자리였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는 영역만 평화기약도 동시에 가면 다치네 나는 내 삶에 늦고 놈이 됐다 너무 돌아오면 한 번 서둘 모았어도 이 동구 아래 동구 가봐도 이 시름을 보자 어떤 거도 이빙이 내륙하도록 남아 쌓인다 하늘이 오면 지수와야 고고고 내 꼬고 사과 이 하늘가 선아 매일 공기정에 모였어 내 삶이 오마시니 마시니냐 하셔봐서 저야 이 영주가 가까운 그 두장은 아마수가 왔다 맞춰 부수당 이 영웅만 다 맞춰 상장 하늘이 깨끗당 고수기왕 문화 앞두장이오 아쉬운 한다른 그 밑에 쳐 부수당 부산에는 차가치장 내 이선은 암흑장의 부수당 색깔은 누나가 거천장이오 거창한 나라가 거천장 이 일살에는 복구장장 지무위이니 암흑장 이제 가면 돼오라 이제 장이오 누워 보겠어 고가도 딱 우리 영웅이니가 먹은 듯한 소장 이 영웅이니 잘하는 그 방금 잘할 때 못한다 생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따 젊다른 소울들 오늘이나 뭐 뒤져문제를 했구만 그래도 그냥 용인신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기분이 조금만 풀렸어라 어쨌든 간에 옛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로일로 일소일소다 한 번은 술 먹고 그만먹고 젊어지고 한 번은 울먹고 그만먹고 늦어진단 말이야 그지금쪽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내일까지 사이클 스트레스 마아아아아아악 또 풀몰시라고 차련둔 아니 쪼금 별로 맘에 안되어야 아니 쪼금이 질이 찍어갖고 앞에 좋은 날이 앉아갖고 있지 이런 쥐니 카트 조지 부식실수 한자가 오르네 이 맨날에 일찍 나른생과 먹이를 많이 탔다고 그리 안그려 그리고 제가 거절하는 도중에 조금 반말도 하고 좀 야한 얘기하고 찐득찐득한 얘기하고 가만히 좀 싸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마당놀에는 운짜고 그런거니까 넓은 마음도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다음주 또요리나 논란목고 하시마 도무시고 박수 앉으신 분들은 그런점이 살짝 안돼요 정도보시요 거기에 말해 가르쳐 있으시면 오늘 매긴 금법니요 오늘 행사가 뭐여 오잖아 네? 그래 안그래 부모 부모 사회의 라고 고로 부모님의 생존 회 쫘깃니 울고 싶고 있으면 팍팍 사드리고 울고 싶고 있으면 딱 해야지 하고나서부터 개 변하고 그럼 멘뚱을 쳐 놓고 하면 뭐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님은 거지가 낳았으니까 그냥 먹으면 그냥 쏙쇼! 하니 혈안에 그냥 멘뚱쇼 한 번 가버렸지 그거 낳겠지? 박사분 때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너 그쪽 그 동네 우리는 감수 안 치고 너는 누가 보이냐? 이런 심판 시키 20, 20, 20, 20, 20 어야지 말 그대로 이게 잠깐 껄점지가 될지 몰라도 여기 이 새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안 낳는 거라는 걸 계속 살려봤어 자 그런 놈이로 그래도 거지가 낳았으니까 아휴 나는 이 엄마 한 명이라 진짜 가슴이 잠깐 껄점지구나 하여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단 말이여 엄마 엄마 왜 그러냐? 첫날 밤에 떨어져 자지 뭐다니 붙어갖고 날 만들어줬어 야 이러만 그런 심판 하지 마라 내가 붙고 싶어서 붙었냐? 네가 했는가 저절내수 먹고 와가지고 너무 만기 싫어 네가 하고 지금 물밥 다 까져 버렸어 야 어차피 우리 형님들 중에 물밥 까진 형님들 박사 한 번 쳐보시어 야 까져 봤잖아 까져 봤어? 안 까져 봤어? 안 까져 봤어? 콱 태까지라 돌려 쳐길라 까져 봤어? 안 까져 봤어? 쾅 니 그렇지 솔직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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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웃었으면 여행을 넣는 것이오 맞어? 안 맞어? 어? 여러분들 있으면서 이 거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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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이 용인에 와가지고 쟤 놈이 떴으단 말이여 그런 놈이로 박수 한 번 세고 박수 세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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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 번 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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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 박수 안 누우신 거 박수 세 번 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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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할 때가 내게 이쪽들이 문제다니까아아.. 그래도 쟤네는 이제 이거 한데마다 가장 가슴이 아파요야 오늘이 뭔지 알지라봄니? 어디가 쟤는거예요 저쪽이 뭐라고 하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통은 고통을 했고 고통을 돌려 어머니 차라리 이런 절식을 낳자마자 다음날 무료 극력률치 거달로 날 만들어 놓고 웃지 마라 나라보다 좀 팔려 보자 아들아 배워라 배우고 남주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면 마음을 시켰들란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싹싹놈 쥐기핵마치 쇼미쌈 파세사 파세어 아 애고시어 후회에 사는 우리도 아 자나게나 자신이 없던 실력이 없던 쥐기핵 악처럼 손들처럼 생각하시 어머니 이젠 눈물 말로 그곳에 이 어머니 어머니 이 이제서야 여기 이놈이 이렇게 돌 좀 많이 벌었어요 남들이 나보다 미친녀 미친녀들 지금은 이제 이 사장으로 바뀔 수 없니? 우리 우리 엄비가 아야 아들아 배운 건 나무냐 일자무식이 일자무식이여서 어디서 이 엄마 세상을 산다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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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만나고 사드리고 어머니 여보가 뭐 쉽게 들렀다 보니 근데 이것이 뭐나요 차라리 그 자신을 낳자마자 깔고 웃겨울지 이제서야 내가 삶을 할게 자기 찬 땅만 하지 뭐나요 은혜 무명 심없는 야 저 욕 날 나 깨닫아 자신이 없던 실력인 것 박처럼 성조처럼 살다 마신 어머니 그 벚꽃 벚꽃은 그리 비워서 이 암의 암을 씻으니 자나게 나온 자신이 없던 실력인 것 손동색 구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이제는 너무 멀말보고 그 무엇을 아찔해 보고 알고 보네 고생하는 베어컨 김민준' 여기가 수백 인기당 Perquè juven교 하니까 조직 시비 좋더라니까 하나 미치면서 저는 소리를 좀 닦아야 된단 말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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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Hanye 나 든 tel ninety ETA Buddha 쌔 Arts 쌔들라는 쌔들라 쌔들다 쌔들라 쌔들라 한樹경 한樹hmm 어리자리 아벨ukt이노 傍 Anton아 쌔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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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역시 오저희